내가 내려오게 하시는 분 지금 10화 두 번째 작업인데요 첫 번째 작업은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합작 영화 라라라는 영화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되어서 그때 이행이 남게 되어서 그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영화 끝나고 나서 치푸랑 가끔씩 인스타그램에서 연락을 하다가 치푸가 좋은 제안을 해줘서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를 오늘 찍게 되었고요 이번 치푸 뮤직비디오에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고요 일단 치푸 노래는 제가 뮤직비디오에 참여하게 되면서 들어봤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노래도 너무 좋고 치푸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앨범 발토를 하면 정말 음원 차트를 휩쓸 것 같습니다 오늘 뮤직비디오 의상 피팅을 했는데요 제가 생년 처음 입어보는 옷을 입어봤어요 남자가 실수로도 있는지 몰라서 입어보니까 색깔도 너무 예쁘고 처음 입어봤는데 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색깔도 예쁘고 치푸야 어... 지금까지도 잘 됐지만 이런... 어... 지금이... 가수로도 데뷔하면서 정말... 뭐... 배우보다 더 성공하고 앞으로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파이팅 치푸 preserv cries 2 keto